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라고 있었나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는데 근데 갈수록 더 많이 보여요 맘 아프게 돌아올 것 같은 모습으로 그대 보인다고 하면 정신 차리라고 해요 뭐 그래요 그대만 보인다면야 미친 게 꼭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가 어딨어 어딨어 도대체 어딨어 뭐라고 있었나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는데 진짜 같은 내가 알아주는 모습도 더 진짜 같은 너와 맞추는 느낌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난 그리워서 오늘도 미칠듯이 취하고 마실 거예요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가 어딨어 어딨어 도대체 어딨어 뭐라고 있었나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는데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는데 더 미칠듯이 취하고 마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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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미칠듯이 취하고 마실 거예요